안녕! 다론론론롬! 오늘의 볼 것은 짜잔! 됐다! 결과물부터 스포하고 시작하는 오늘의 영상! 실리콘 테이프 콩 만들기입니다. 아니 이거 뭔가 용롱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?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. 불멍 아니고 콩멍! 콩멍!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짜잔! 준비물은 실리콘 테이프뿐! 이 테이프는 예전에 이 몬스터 클리어겔? 여기서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오늘 이렇게 사용하는구만. 메이드 인 코리아! S 그 머시기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바로 그 테이프! 몬스터 클리어겔! 찍음 전화 주세요! 띠링띠잉! 오! 뭔가 얘는 엄청 두껍해! 오! 이렇게 이렇게 양면 테이프 이쪽을 뜯어주고 여기 이 테이프 부분! 이 테이프 부분을 잘 말아! 예쁘게! 동그랗게! 손에 좀 찐득찐득 묻지만 신경쓰지 말고 잘 말아! 그리고 살짝 얘를 잡아당겨!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계속 말아!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공 모양이 만들어지겠지? 너무 간단해서 언니 지금 그게 다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답니다. 이렇게 계속 말면 됩니다. 잡아당겨주면서 얘를 말아. 이거를 공 모양으로 예쁘게 마는 게 중요하다고. 이게 내가 책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힘든데 이게 사실은 나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딱 쪼그려 앉아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얘를 딱 끼워! 테이프는 다리로 딱 끼워서 고정을 하고 얘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돌돌 말았어. 그러니까 엄청 편하더라고. 하지만 지금은 책상에서 이렇게 오!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오! 이거 너무 막 쫀딱쫀딱하니 느낌이 너무 좋다.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쉴 때는 여기 이렇게 탁 붙여서 잠깐 내려놓고. 근데 여기에 막 지저분한 게 묻으면 투명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줘야 돼. 바닥에 이렇게 좀 쓸어놓고 어! 머리카락 치우고 어! 청소 좀 한! 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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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! 벌써 너무 예쁘지? 아니 이런 오묘한 느낌. 어! 너무 예뻐. 이 클리어 테이프를 만지고 있으니 클리어 슬라임이 또 만지고 싶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.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나면 달콤한 케이크가 먹고 싶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나면 또 짝자구리한 과자가 먹고 싶고 또 짝자구리한 과자를 먹고 나면 또 달달한 사탕이 먹고 싶고 달달한 사탕을 먹고 나면 매콤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매콤한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또 달달한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돌 돌 돌 돌 확 이 테이피가 1 미터 짜리 실리콘 테이프였거든 요만큼 나와 하이터를 했는데 요만큼 시간은 3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до 하지만 여기서 끝냈없다 대왕 사이즈로 만들어야지 태이프 추가 뒤로 explo 슉, 착, 슉, 착, 슉,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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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오 이만큼 커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 계속 감아 덜덜덜 순식간에 3개 오 예쁘다 오 내 주먹만 해졌어 우와 예뻐 한 개 더 쭉 늘려서 덜덜덜덜덜 우와 짜잔 덜덜덜덜덜 짜자잔 대왕 테이프 공 완성 한 개짜리 만든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사이즈 완전 잘 많이 나지 뭔가 반짝반짝 너무 예뻐 이것도 너무 예쁘고 얘는 뭔가 우와 얽히설키 막 거미줄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쁜 보석 같기도 해 눈사람 진짜 눈사람 같다 너무 예쁜데 귀여워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곰돌이 느낌 내볼까 덜덜덜덜덜 순식간에 완성 잠깐 착 붙여주면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뭔가 작품 같아 짜잔 우와 근데 이게 일반 테이프 공보다는 덜 말랑거리긴 해 근데 이렇게 찐득찐득함이 아주 그냥 찐득볼 같고 이거 봐 너무 투명 구슬 너무 예쁘지 얘는 이렇게 좀 놀이끼리해졌네 내가 너무 많이 만지고 놀았나 봐 방금 막 만든 애는 아주 그냥 투명투명이야 우와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든다 똥손 달암냥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히 오 오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뗐다 붙였다 오호 삼단눈사람 이게 제일 귀엽긴 하다 짜잔 여기 눈을 한번 붙여볼까 짜잔 아하하 깜찍해 하하 귀여워 안녕 이히